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플롯의 첫 번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예제를 통해서 플롯가 어떤 쓰임, 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 스피드를 통해서 여기 있는 예제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제일 먼저 소스 코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녹색으로 된 보도 값이 지정된 텍스트 컨텐트가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생활코딩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생활코딩이라는 이미지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배치된 이유, 또 원인, 또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살펴보시죠. 우선 위쪽에 있는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엘리먼트는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먼트는 클래스명이 other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이 p 태그 있죠?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한때 이 땅에서 중요한 행간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것이 역시 p 태그인데요. 클래스네임이 other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css를 보시면 .other 즉 클래스네임이 other인 엘리먼트들의 보도 값으로 4px solid green을 주라, 주라 라는 뜻으로 해서 이렇게 이 초록색 박스가 두 개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img 엘리먼트예요. 이 img 엘리먼트의 클래스명으로 제가 me라고 하는 클래스 네임을 줬죠. 그리고 플러스로, 플러트로 right를 줬습니다. right는 오른쪽이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클래스 네임으로 me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에 플러트 값을 right를 줌으로써 그 엘리먼트를 오른쪽으로 배치시킨 것이죠. 그리고 그 엘리먼트 뒤에 따라오는 엘리먼트 즉 여기서는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바로 이 한때로 시작해서 중요한 행간이다 로 끝나는 저 엘리먼트는 이 플러트된 엘리먼트를 피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에 이 플러트를 right로 했는데 이것을 left로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run을 하면 여기 있는 이 생활코딩이라는 텍스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 됐죠.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왼쪽으로 정렬이 됐고 그 뒤에 따라오는 엘리먼트의 텍스트가 이 엘리먼트를 피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이 플러트 값을 없애고 run을 한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생활코딩이라는 이미지는 이미지를 피해서 여기 밑에 있는 엘리먼트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플러트 속성을 언제 쓰는지 이해 가시나요? 보통 우리가 책이나 이런 출판물들을 보게 되면 이런 식의 레이아웃 많이 보이시죠? 예 그런 레이아웃을 구현하기 위해서 플러트가 사용이 된 거고 예 그런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